진행 순서는 저희가 계약했다고 해서 저희가 넘버에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넘버로 해드린 거기 때문에 시간은 반박 소요가 될 거예요. 소재 한번 볼게요. 전기차죠. 전기차는 알고 계시죠? 전기차 넘어가면 전기차 전용 넘버로 바뀝니다.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25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나중에 추구가 왔을 때는 그 정도 차이까지 안 나올 거예요.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커피 가입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.